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. 오늘은 반짝이 조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이 반짝이는 색칼라의 반짝이가 섞여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. 스팽클이 조금 값이 나가네요. 컬러가 3개가 섞여 있어서. 여기는 모양단추를 달아서 중심에 넣어드렸구요. 어깨 끈은 스판 공단 끈으로 늘어나면서 묶을 수 있어서 단정하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목쪽은 조리개 끈으로 되어 있어서 키가 크신 분은 내려서 입으시면 되고 작으신 분은 좀 좋아서 사이즈 기장을 맞추시면 됩니다. 사이즈는 프리사이즈 입니다. 누구나 다 입을 수 있고 묶어서 입고 조리할 수 있고 이렇게 입으면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습니다. 이 안지에 얇은 스판 심지를 붙여서 안지 넣어서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. 라인이 잘 빠진 그런 조끼 입니다. 감사합니다.